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탄 끝났고 이제 3탄! 저도 힘들어요 선생님 이거 뭐 한 100번 해도 적응 안될 것 같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보신다 그래갖고 아 네네 예예예 지금 영상통화 드렸는데 전 봐드릴게요 지금 차안이세요 혹시? 네 전 봐드릴게요 저 지금 차안이예요 아 그래요?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여기야 어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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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당첨된거에요? 그런가봐요 나도 잘 몰라요 그런거 네 좀 당황스럽죠 네 놀라게 됐는데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잠시만요 네 네 저기 네네 이름은 말씀하시면 안되고 여기 나가면 안되니까 생년월일만 좀 얘기해주세요 나이 저 저 마흔살 무호생이구요 점도 많이 봤나봐 막 무호생도 알아 네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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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좀 많이 하셔서 그걸 외웠어요 모호생 엄마가 절에 열심히 다니시나보다 네 엄마가 절에 열심히 다니셔서 음 그리고 1월 10 1월 22일이요 음 성씨가 어떻게 돼요? 박씨요 음 더 궁금한 사람 있어요? 아 저 남자친구가 있는데 응응 남자친구랑 내년에 응응 좀 잘 지낼 건지 아니면은 뭐 남자친구가 몇살이야?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근데 2월 28일이요 음 근데 여기 남자가 여자하고 뒤바뀌었어 만난지가 얼마 안됐나봐 만난지는 원래 알고 지낸지는 한 1년 다되는데 남자친구로 된지는 한 7월달 정도부터 만났어요 음 근데 이 여기 남자하고 여자하고 직성이 뒤바뀌어서 어? 여자가 남자 같고 어? 오히려 이 남자분이 여자 직성이에요 어? 그래서 조금 남자친구가 변덕스럽거나 어? 잘 삐진다거나 어? 또 감정의 기복이 조금 심해서 어? 뭐 우울했다가 갑자기 또 조울증같이 막 어 그랬다가 어 그래서 이 남자분이 예민해 어? 그리고 또 되게 소심해 어? 네 그래서 이제 궁합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 박씨언니하고는 어 100점 만점에 한 50점 정도? 어? 궁합으로 말을 하자면 어? 궁합 본적 없었어요? 네? 궁합을 봐 본적 없었어? 궁합을 봐 본적 없었어? 그냥 궁합은 봤는데 그냥 나쁘진 않다고만 들었어요 이.. 이 사람하고 궁합은 음 글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궁합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맞추기가 힘들어 남자친구 기분을 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어? 그렇지 않아? 어? 기복이 이 사람이 굉장히 심해 그리고 우울증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 그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기분이 다운이 된다거나 어? 혼자 막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응? 이유도 어? 또 이유도 설명도 안하고 어? 또 남들이 또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화를 낸다거나 어? 조금 이런 부분이 기복이 많아요 어? 그리고 또 내가 봤을 때는 이 남자 분이 어? 집안에 어? 네 어? 산소를 윗대 이제 조상님들 산소를 어? 움직이지 말아야 될 산소를 잘못 이장을 하셨거나 어? 뭐 이제 만난지 얼마 안 돼서 뭐 그런 정도는 잘 모르시겠구나 아무튼 집안에 산소를 움직였거나 이런 조금 흔적이 보여요 어? 산을 만지고 다루고 이런 어? 산소이장한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 하는 일이 안 돼 금전이 꼬이고 어? 답답해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어? 그런 사람이야 어? 회계 쪽에 있든 어?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예술적인 감각도 조금 있어 무슨 뭐 미술이라든지 뭐 또 인테리어 같은 그런 쪽에 감각 어? 자기가 좋아해? 어? 그런 쪽에 어떤 약간 조금 예민하고 어? 감각도 조금 좋아서 그런 인테리어나 이런 뭐 시각 디자인 디자인 쪽에 있으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업에는 조금 인연이 없어요 어? 어? 근데 또 집안에 그런 어떤 산소에 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금전으로 풍파를 많이 겪었어야 되고 어? 돈을 조금 많이 까먹어야 되는데 많이 까먹었대요 선생님 돈을 어? 그래서 네 이 사람이 풀릴 듯 풀릴 듯 어? 잘 풀리지가 않고 어? 자기가 답답해 그리고 또 말하자면 있으면 남한테 잘난 채도 해야되고 어? 하고 싶고 어? 또 있으면 남들 조금 우습게 알고 그런 것도 있어 사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을 본인이 맞추기가 응? 우리 또 박씨 언니는 되게 고지식해 어? 그냥 있는 그대로 고지 고대로야 어? 그리고 또 은근히 고집도 세 어? 그리고 또 어 고집이 되게 세 근데 그 고집은 좀 고쳐야되겠다 어? 고집이 세서 본인이 네 어? 안 부려야될 고집을 부려서 어?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어?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언니도 고쳐야되고 어? 또 본인이 올해는 2017년에는 어? 네 작년 올해가 많이 안좋았어 어? 금전도 답답하라 그랬고 내가 마음도 답답하라 그랬고 모든 일들이 어? 내가 꽉꽉 막힌 듯이 어? 답답해야되는데 어? 내년에는 금전은 조금 문이 열려요 어? 그러나 어? 지금 많이 힘든가봐 어? 어? 금전의 문은 내년에 조금 순통이 터 어? 본인 생일달 정월달이죠 이 정월달이 지나가면서 내가 금전은 조금 문이 열려 어? 그런데 몸을 조금 조심해야돼 어? 몸수가 조금 안좋을 수 있어 어? 4월달 5월달 어? 6월달 요 때는 내가 차를 운전을 하면 멀리도 가지 말아야되고 어? 또 차도 조금 조심해야돼요 그래서 어? 몸을 조금 다치고 몸을 조금 아플 수 있는 그런 수가 조금 들고 이 남자친구하고 궁합은 전체적으로 어? 네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막 이게 막 영상을 찍다보니까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막 그래요 정신이 없어서 알아서 들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남자친구하고의 어떤 궁합은 어? 본인이 많이 죽어서 살아야돼 그래도 지금도 죽어서 살아요 선생님 많이 죽어서 살아야되는데 어? 지금도 어? 그래도 많이 본인이 죽어서 살아도 이 사람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변덕이 굉장히 파축 끝을 타다고 보면 되고 또 우리 언니가 어 어 뭐라 그래야돼 욱욱 하는 게 있거든? 이 남자를 만나면서 어? 근데도 내가 다 참아야돼 어? 내년에 6월달 7월달에는 어? 이 남자하고 이별 수가 조금 있어요 아 내년에 어? 내년 6월 음령 6월 7월달 에는 내가 조금 이 남자하고 이별의 운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더 좋아하는 거 같아요 요즘에는 응? 본인이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남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언니가 조금 조금 네 처음에는 남자들이 나한테 접근을 해오다가 어? 연애를 할 때 어? 보통 처음에는 남자들이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더 좋아하는 네 그런게 조금 처음에는 제가 별로 튕겨내다가 나중에는 제가 더 좀 막 그런 편인거 같아요 응 그런게 조금 많아 보여 근데 미안한데 우리 언니가 남자 복이 없어 어? 그래서 남자가 돈이 있으면 어? 남자가 돈이 있으면 성격이 조금 이상하든지 어? 네 또 성격이 너무 좋으면 돈이 없든지 어? 원래 제가 그런거에요 선생님 어? 다 좋으면 어? 다 갖추고 있으면 시댁이 저거 남자 쪽 부모가 조금 별나갖구 어? 조금 그렇든지 안그러면 바람질을 하든지 어? 이런식으로 본인이 남자 복이 조금 없어 어? 그래서 엄마가 절에 많이 기도한대매 어? 본인 기도도 많이 해야될거 같아요 ㅎㅎㅎㅎ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기도는 하는데 네 기도는 네가 해라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음 가서 많이 빌어야 될거 같애 그래서 전생에 남자들한테 죄를 많이 지시는 거 같아요 ㅎㅎㅎㅎ ㅎㅎㅎㅎ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이 남자 혹시 전생이 그러면 저기 이 남자 말고 내년에 또 다른 남자는 또 없나요? 그 나중에 그건 나중에 그거는 전화로 물어보셔요 어 배터리가 없어 지금 조마조마 꺼질까봐 ㅎㅎㅎㅎ ㅎㅎㅎㅎ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봐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카메라에 배터리가 없어요 짤릴 거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네 얼굴이 되게 덜 네 되게 어리시네요 네 나이보다 네 다음에 한번 네 전화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3편 3편 3편이죠 끝